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양차 공격으로 이기는 방법을 수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차 공격 양차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수법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차로 이렇게 장군을 칩니다. 장군 칠 때 사로 먹을 수 없죠? 이 차로 때리면 끝나기 때문에 사로 막는 수가 최선입니다. 이때 이 차로 다시 들어옵니다. 장군 이 포로 막을 수가 없어요. 포로 막으면 참 좋겠는데 포로 막는 수는요. 상장으로 바로 끝나죠? 그래서 포로 못 막습니다. 차로 막아야 돼요. 차로 막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차로 장군 치는 수가 좋아요. 이 차로 못 먹습니다. 먹으면 이렇게 차로 잡으면서 이제 바로 끝나기 때문에 다시 차로 막는 수밖에 없어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이때 이 차로 이렇게 장군을 칩니다. 양차가 아주 궁 안에서 막 정신을 빼놓죠? 이때도 포로 못 막는다고 그랬죠? 상장이 있기 때문에 사로 막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때 어떻게 할까요? 이때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걸 그냥 콱 때려버리면 바로 끝나게 됩니다. 자,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죠? 다시요. 장군 치고요. 사로 막을 때 다시 장군. 차로 막으면 위로 올라오고요. 먹지 못하죠? 막으면 다시 차장. 사로밖에 못 막을 때 때려버리면 바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차로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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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